하.. 웨까님 데스 한번 이기면 엠페러 그렇죠? 옛날만큼 점수 시스템이 거지 같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상대는 그 상대는 웨까 포플 하단 밟고 차스카 2 실패 하단 흘렸는데? 왜 안 흘려짐 로하 2 로 톡 1 로하 텍타스 좋아요 아니야 다행이죠 빠밤 디드 샤워 유 겟 버프 너프 떡 너프 와장창 하단 톡 빰 빰 로하 2 톡 톡 밟고 톡 캑터스 좋아요 엠가드 패턴 시작 한번더 엠가드 굿바이 신규 팔로우를 얻으세요 힙합가이밍 팔로우 고맙습니다 팔로우 땡큐 하단 포스리 안되구요 짠손 도끼 좋았네요 아니야 왜 못 막아 저걸 빰빰빰 꽝 엠가드 조심 하단 톡 실패 봉왕은 여전히 너프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큰 차이는 없어요 헬로 게이베이비 헬로 게이베이비 왜 망설이나 바보야 톡 카운터 원 원 좌스카이 빰 밤 대시 밟고 좌스카 이 포플 광 로 아니이예요 왜 로 화가 안 나가 아니야 괜찮아 내가 못난거 헬로 hood Go A 양 밟고 A양 실패 노우 노우 페페 승승승 무엇 빠밤 원잽 쩨차기 좋았구요 어퍼가 왜 안닿는 거리인가 우리는 그것이 알고싶다 플랫 사망 피스짱짱맨님 어서오세요 쪼또 야바이 까몽 음? 강등 안됐어요 아직 류진 류진 라이진 아니죠 톡 카운터는 아니었군요 다행이죠 카운터 아프죠 빠밤 슈 돌 좌스카 포 슈 돌 원투 미들 빼차기 실패 사망 빰빰 죽고 으으윽 샤오 이 못된 아인 어떻게 혼내줘야되죠 하단 캡터스 좋아요 크래 사스카 원투 가휘차기 포스 리가 확정 푸싱 원잽 발목 투 안되구 왜이렇게 안되는게 많아 헐... 못피하네? 횡신으로 피하려다가 된통 혼나는 중 꽝 하단 아니군요 이런 죽고 하단 앰플을 왜 썼죠 앰플을 도대체 와이 와이 빰 밟고 실패 아벤발 저거 이번에 들게 생기긴 했죠 그나마 다행인거 빠밤빰 왜 포스리 안나감 아냐 괜찮아 내가 못난거야 내가 못한거야 그렇지 맞아 칫 그래도 먹나잉꼽다 불편 웹가님 상대로는 진짜 이 악무가 하고싶은데 대회에서도 떨어뜨리고 맨날 데스로 괴롭히시고 혼나셔야 돼 나이스 압가드 잘했죠 꽝 원투 캑터스 좋아요 꽝 안됐네 오 왜죠 아니 하스텝 하스텝 파크 왜 발동 안됨 나이스 이거 잘하면 끝날수도있죠 아니었다고 한다 빠밤빰 게임 아니라서 그럼 포스리 푸싱 아니야 앉았다가 흘렸다가 총리 카드 했는데 왜죠 헐 빰 빠밤 빠밤 발목 투 포스리 푸 푸싱 호밍이 좌스카 슈도 왜안깔림 빰 아장창 포스리 푸싱 사망 노우 노우 저를 캔슬하실줄이야 괜찮아 소담님을 생각하자 포스리 빰 푸 탁 안되네 안되는게 왜이렇게 많아 죽고 흠흠흠흠 하단 톡 슈도 에이앙 실패 아이샤 이 못되나 진짜 암 톡 슈도 흠흠 엘캔 엘캔 플래싱 밟고 톡 원투 톡 로하 투 톡 포스리가 확정 원투 로하 투 에어레이드 3타 빠밤 굿바이 플래싱 마무리 좋았다 포스리가 확정 행신샤프 하단 톡 슈도 실패 가위 차기 안보인다 그죠? 에이앙 아니야 뭐하는거 다행이죠 나이스 잘막았다 와아아아 이걸 해냅니다 못된 샤워 굿바이 엠페러 없는 계급 흠흠흠흠흠흠흠흠 계급별로 몇점 필요한거 이런거 알고싶은데 정보 못찾겠음 뭐 더샘 뺄샘 회복는 충분히 알아낼 수 있지 않나요?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원짭 하단 로하 풀 광 슈툴 웬어퍼 슈툴 호민기 원짭 웬어퍼 이런 내가 저 도군각을 어떻게 조사줘야되죠? 유 슈툴 실패 죽어가는 중 벽돌리기 맞고 사망하나요? 나이스 끝났죠? 아니야 다행 하단 폭 원투 하단 로 하 실패 아프네요 빰 빰 빰 빰 빰 왜죠 왜 다 안되는거죠 샨발 샷 안나가죠 호밍기 좋았구요 로우 실패 퍼플 로우 로우 하이 툭 톡 톡 슈 아깝다 원잽 로하 투 슈 돌 땡 안 돼요 그렇게 못된 생각 꽈방 앉아 굿바이 원투 하단 좋았구요 발목 실패 원 아니야 슈 돌 슈 돌 왜 저게 안다 응 안다 아무튼 안되는 부탐 삼 사망 틀 Against 흐어어엉 인정 침착하게 침착하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긴 뭘 할 수 있어 자생 돌 Auft수 닐을 하나 내쉬 루 이츠son 헐 노우 죽고 빰 뭐죠 왜죠 사망 아니 왜 이렇게 됨 힐렌스 이후에 라운드 킥이 데미지 제일 세요 투어 치고 힐렌스 하시는 건가요 아 투 라운드 아 외과님 진짜 잘하시죠 그러니까 대회에서도 맨날 좌를 떨어뜨리고 했던 건가 아니야 혼난다 헐 외노파를 피한다고 아니야 아니야 몇 번을 페이크를 해주시는 거야 도대체 혼난다 그냥 왼플 사망 하단 톡 톡 원 슈 돌 그쪽 방향이 아니고 반대방향이란다 아하 화랑아 정신 좀 차리고 아니 매크로야 정신 좀 차리고 빠밤 꽝 안구요 밟고 호밍기 플래싱 3타 좋았고요 발목 툭 플래싱 3타로 메모리 예예 굿바이 화랑에게 풀캠프를 그러게요 화랑에 왜 풀캠플이 없죠 발목 툭 하야 이런 앰플라가 안 닿죠 닿을리가 있나 하하 아아아아아아 진짜 스트레스 아아아아 엄청 봤죠 카운터 맞고 사망 원 이런 가위차기 좋고요 아니야 이런 빰빰 톡 보고 쓰셨다 반칙임 아무튼 반칙임 반칙임 걸로 패턴 들어가죠 1 2 풀빰 사망 직전 크으으으ặc 대찬풀급님 어서 오세요 역시 엠페러 없는 계급 이합퇴 라는 기술이 있나요? 왜 머릿속에 그런 기술명이 떠오르지? 세차기 좋았는데 아쉽죠. 샤스카이 컴보의 상태가 좋지 않아요. 빠밤 그래도 뭐 벽홈까지만 때리면 비슷비슷해지니까요. 톡 허밍 미클 절판이었지 않아? 사망 이 범베요 친구의 이름인가요? 카운터 내가 너무 정직하게 하나? 좀 꼬리하게 할 필요가 있죠. 포스리가 확정이 아닌 상황 원투 하단 톡 밟고 로하 실패 저기서 개기셨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기억해둘게요. 기억할게 푸싱 하단 늦었어 늦었어 바보야 괜찮아 그래 내가 못난 탓이니까 그럴 수 있죠. 늦었 또 늦었어 램플라 확정 은 아니지만요 램플라까지 확정 꽝 개다리 세 아 진짜 밉다 미워 방금 카운터인데 좀 아쉽죠? 끝나지네요 굿바이 샴 아 소담님이랑 스타일이 완전 달라가지고 호밍기 하단 로하 툭톡톡 나이스! 제스! 좋아! 차스카이 좋았구요 투째로 벽걸고 꽝꽝꽝꽝 양잡기 안되죠? 플래싱 3타 좋았네요 객이셨다 이거죠 플래싱 3타는 이제 더이상 객이면 안되는 기술로 바뀌었습니다만 원투 원원 하단 왜 반응이 늦나 노우 개미 꼼수 피우다가 혼나죠 오른잡기 원투 따닥 아니야 상단에 피 옆가드 조심 죽고 깔끔 노호우 오우 승단 뜨시겠네요 좋겠다 화랑 변경사항을 잘 모르고 계시는거 같은데 그걸 공략해보죠 될런진 모르겠지만요 헉 엠페러 없는계급인데 참 좋으시겠다 부러워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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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란짬발 원쨰 왼허퍼 백돼시 어퍼 실패고요 차스카 안나가죠 너이스 왼허퍼 오른허퍼 아니 원쨰 반담 왼허퍼 왼허퍼가 지는게 하이킥에 지는게 당연한거구나 타닥 나이스 잘 흘려주고요 빠밤 대시 발굴 실패 왼허퍼 슈 돌 원투 라운드 슈 돌 아니야 이러지 말자 우리 매크로야 제발요 아깝다 사망 포 포 카운트였으면 끝났는데 크으으으 dire 망했어우 끝난거같네요 매크로야의 시대는 여기까지인걸로 포 3 잡기 풀거고요 잡기 빰 빰 빰 빰 빰 자첸 밟고 호밍기 실패 슈 돌 에이앙 좌스카이 좋았구요 못된 샤워 궁디 팡팡으로 갑니다 굿바이 역시 믿을건 좌스카이 밖에 없네요 하단 아니 그걸 흘려요 대외박 빰빰 꽝 콩 팝팝 샤습 실패 로하 투 톡 톡톡톡 로하 투 톡 꽝꽝꽝궁디 팡팡 못된 샤워 궁디 팡팡 하단 아 흘렸는데 호밍기 카운터 좋았구요 나이스 슈돌 저게 왜 맞죠 왜 확정이지 여기까지 확정 택 샤워 고수들이 은근 많나봐요 가 아니라 샤워 고수는 대놓고 많죠 굿바이 당신이 앉는 그 자리 제 것이어야 합니다 역시 엠페러 각이었다 상대방 이제 넘버원은 너무 많이 들으셨는지 그냥 그런걸로 해요 뭐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 있나요 돈으로 패신 분들은 제가 납득합니다 앉아 나이스 하단 아니군요 양양 잡기 짜잔 음 웨이브 꿀빵 발로 메모리 굿바이 음 돈으로 패신 분들은 제가 납득합니다 헐 외조 슈돌 폭 발목 투 발목 이런 가위 차기 좋았죠 끝났네요 반응 못한거에요 방금꺼 레드 썼으면 아마 맞았을겁니다 은하누린 돈으로 패셨는데요 펜적이 있으세요 펜적이 있으세요 샤프 카운터 나이스 오 안다올 뻔했네 다행이죠 빠밤 꽝 앉아 왜 안앉는거죠 슈돌 에이앙 차스카 실패 수요일군도 저 돈으로 패셨는데요 죽고 사망 음 잔돈 짤짤이로 패신것도 패신거죠 음 많이 맞았어요 돈 으로 패시면은 메크로야가 말을 듣죠 하니 야 이러지 마시구요 뭐하는건가 메크로야는 도대체 뭘 하고싶은것이었을까 로하 투 포플 포포 톡 에이앙 안되구 사망 아 속상해 네 10월이죠 포밍기 하단 나이스 제수로 잘 맞구요 벽걸이 어디지 여긴가 잘못됐자노 어 이런 양잡기 안되구요 슬픔 꽝 아니야 이러지마요 양 아니야 야아 아우 진짜 아니다 이 은하누리님아 맥센세가 가장 싫어하는 캐릭 샤오? 아닙니다 저는 샤워를 은근히 싫어하진 않아요 그냥 말이 안되는게 싫은것 뿐인거죠 카운터 그러니까 이런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거에요 꽝 하단 잘 흘렸구요 저게 왜 안맞지 슈돌 크미클 카운터 하아아아아아 손 굳었어 뇌도 굳었어 뭐야 이게 오른잡기 좋아요 맴프리 확정 크레 망했 쪼 하아 저게 왜 상담이 아닌가 이타가 너무 완전 무게란이지 선 아닌가 푸싱 원잽 원 원 쓰리 쓰리가 확정 플렉싱까지 확정인가요? 쩔차기 카운터 좋았네요 하지만 샤워라서 맞지않고 포 포 포 나이스 아 쓰리 쓰리 쓰리였구나 발목 꽝 굿바이 양손쓰면 뭐생긴다는데 한거 뭔가요? 패링이요 패링 빰빰 폭 와장창 하단 포 쓰리가 왜 안나가냐고 그니까 카운터 좋아요 빠밤빰 밟고 호밍기 란다 뭐래요 호밍기가 아니야 저건 끝 굿바이 엠페러 그렇게 쉽게 가리게 보내드릴 순 없죠 발목 투 하단 톡 꽝꽝꽝꽝꽝꽝꽝꽝꽝 예아하 로하 꽝 왼플까지 확정 자체는 초스카이 원투 힐렌스 옆가드 짠발로 마무리 메나리오 발동 엠페러 끝이야? 넌 덤벼봐 슈가 솔트도 있고 슈가도 있었구나 이모티콘 쩔어 어허허허 오늘부터는 운동을 다시 해야돼 맥슨슨 적응중이다 궁금하당 쓸 기회가 거의 없어요 나이스 슈돌 하이킹 내미셨기 때문에 맞으면 슈돌이죠 꽝꽝 변신샤프 왜 안맞음 A양 실패 톡 슈 슈 돌 죽고 의룡피오더라 사망 톡 나이스 반식이 횡신 후예 왼플라즈마로 캐치 잘했구요 밟고 톡 꽝 굿바이 다 십육소 동안 저만 게임했네요 원 투 플라 찍기 레너법 아니요 카운터 카운터인데 왜죠 아 진짜 좀 고마해요 고마 아유 진짜 속상해 괜찮아 괜찮아 하단 톡 음 퍼지 가드로 잘 캐치 했구요 원잽 하단 휴 정확하게 기상 행신 은발 깔리고 있어 반치김 아무튼 반치김 제가 밤 제가 밤 제가 봤음 하단 톡 사망 저거 1타 맞으면 2타 확정인가 너무 하지 않나 왜 왜 왜 왜 익룡 소방 잔뜩 시켜야지 톡 카운터 크랩 에이앙 꽝 로하 투 톡 카운터 끝났죠 굿바이 이제 소리 지를 사람이 누구 벌써 끝이야? 더 덤벼봐 저거 덤벼봐